우리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 바꿔야 되겠지요? 돈보다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돈보다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히터 꼭 만들어야지요. 여러분하고 함께 사람의 목숨이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 꼭 만들겠습니다. 저희는 일단 양자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양자를 먼저 하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사자를 하자. 사자는 크게 유용성이 좀 부족합니다. 그래서 그걸 지금 아마 우리 실무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또 저한테도 얘기를 해서 저도 그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나 토론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얼마든지. 그래서 한번 협의를 좀 진행을 하겠죠. 긴장금 아 이쁘다 누가 있어요? 기단? 누구요? 백현님이요 나도 퍼야죠? 네 처음 끓여본 떡국 아 맞아요 일단 인증을 해야 돼 엄청 기억에 남는 떡국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준성님은 점수를 만점을 줘서 내가 듬뿍 빌어야 될 것 같아요 고명을 아 살아나네요 네 살아났죠. 고명을 이렇게 위에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으면 어떡할까요? 내 생에 거의 첫 떡국 그렇죠 1인 가구! 잘 먹고 잘 살이다 총장님 올라가면 합의 들어올 거라고 뭐 그런 얘기가 돈다고 이렇게 나한테 우리 쪽에서 합의 들어간다고? 우리 쪽에서? 어 그럼 그 사람들의 소망이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왜 합의를 해?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누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런 얘기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우리가 오히려 힘을 더 가졌는데 왜 합의를 해? 이제 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골로 갈 일만 남한테도 오히려 더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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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인상 3 3 5 5